Welcome to Just Jesus. One life to live, one life to give.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듣고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인보 국사입니다. Just Jesus 가족 여러분을 들어요 시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 기대하시며 함께 해주세요. 제가 20대 때 미국에서 즐겨 듣고 불렀던 유행가가 있습니다. 가수 조경수 씨가 불렀던 행복이란.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아마도 많은 어른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79년에 나온 노래라서 젊은 층들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이 노래를 즐겨 듣고 불렀을 때 저는 이 노래를 부르신 가수분 같이 예수님을 안 믿을 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노래의 가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기서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행복이란 가사 좀 잠시 나눌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라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여기서 부르는 당신이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하여 부르는 거지만 만일 당신이라는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보험성과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 없는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죠. 그런데 우리의 가슴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가슴 맞아요. 생각만 해도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뿌듯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드디어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아시나요?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다르게 새해 인사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복을 많이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하는데 서방 국가에서는 복보다 행복을 더 중요시 어기며 행복한 새해가 되라고 서로 인사를 합니다. 아시죠? 영어로는 해피 뉴이어 그리고 스패니스로는 Feliz año nuevo 둘 다 직각하게 된다면 행복한 새해라는 뜻이죠. 이토록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하고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어도 어떤 것이 행복하지 않은 것인지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인간이라면 모두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모두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행복한 자격은 없어도 행복할 권리는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행복한 욕망과 욕구는 우리 모두 다 있어요. 행복할 자격은 없어도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하게 원하는 본능이 다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간 여러분과 행복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 모든 연령층, 모든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계층에 있는 모든 자들 그들이 금수조든 흑수조든 동소공금 남녀노소 모든 자들에게 매우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ppiness? 그런데 이런 간단한 질문에 놀랍게도 모두 다 함께 동의하는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거의 다 동의는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라는 것에는 거의 다 동의를 해요. 맞아요. 즉 행복이 무엇인지 동의는 못하는데 거꾸로 불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며 불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행복이 무엇인가요? 어디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행복의 근원은 무엇이고 불행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께 결론부터 나누겠습니다. 행복의 근원은 아주 매우 간단하게 오지게스 오지게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길 올 자가 없는이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만이 행복하는 길 예수님만이 행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매년 신년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New Year's Resolution 준비하고 한 해 동안 이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많은 것을 준비한 것을 하려 하다가 오히려 모든 것을 놓치고 한 해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올해 2022년에 계획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기 전에 우리가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진짜로 Just do one thing right and you will be happy Not only in 2022 but beyond this year 딱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2022년은 물론 엄생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I guarantee it 그렇다면 그 딱 하나만 무엇일까요? What is just one thing? Just Jesus 오직 예수입니다 맞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예수님 없는 삶은 바로 불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2022년만이 아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노후생활 행복한 사후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주 매우 간단하게 온 인류가 그렇게도 원하고 추구하는 행복한 삶 해피 라이프를 현재와 미래와 사후세까지 살며 누릴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나가며 오직 예수님으로만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마치면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또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서 기도 따라하면서 예수님께 생명을 바치고 우리가 2022년 우리 힘처리 시작해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인도할 테니 저를 따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제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인정하며 회교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저의 주님과 구세주를 올려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께 저의 생명을 바치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 말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부터 올해만이 아닌 청간 날까지 순간순간 오직 예수님만 붙잡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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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